네 여러분 개구리가 우는 밤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죠. 기름값도 안들고 또 정비를 자주 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서 지금 전기차 구입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한번 볼까요? 얼마 전 부산 강서구에서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충돌 직후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이 궁금하냐면 충격 흡수대를 어느 정도로 속도로 들이받았는지 그 속도, 충격 에너지의 양 이것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그 충돌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사망하신 것인지 아니면 화재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께서는 아직은 충돌 원인과 화재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 사고 당시 요금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하고 요금소 직원 등 목격자 진술을 받는 것 등 기본적인 것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방주시 태만 또는 음주조름운전인지 이런 운전자의 문제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었다면 충격 흡수대와 부딪히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지 또 탑승자가 대피하지 못할 만큼 불길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에 번져서 치는 의문이다. 이거니까 전기차의 특성 때문인지 고유의 특성 때문인지 아닌지 이건 아직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다. 어떤 보도를 보면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화재 부분이 배터리의 취약성 때문은 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입니다. 무려 6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외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도가 되어도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고의 형태겠죠. 기존 내연기관의 사고 형태 등은 데이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아직 그러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자 거대한 부피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 유형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부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지네요. 배터리 셀 제조상의 불량, 그것 때문에 분리막이 손상된 경우 두 번째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배터리 내 각종 하드웨어의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인데 충돌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배터리의 불리막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화제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근본적으로 불리막 등의 영향을 받아서 구멍이 뚫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열 폭주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도 불꽃이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차량이라는 게 또 엄청난 속도로 달리게 되다 보면 이런 배터리에 충격이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오히려 진짜 충격이 더 많이 가고 불리막 손상이 일어나는 건 거의 뭐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전고체계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대체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과도기 사이에 화제사건 같은 게 또 많이 나면 그것도 불안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타는데 좀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또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어난 코나 EV 사고 때에는 불을 끄는데 30분이나 걸렸다고 그러고요. 작년에 테슬라 사고 때는 완전 진압하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아 이거 화제가 참 겁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것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서 사람들이 어떤 사고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전기차 사고에 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